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말미야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곧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고 그 죄악이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즘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싸오나 감히 죽게 아르나이다. 오십 의인 중에 오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 오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래여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누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르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르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힘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나 히브리토 13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부지중의 여호와의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대목으로 보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 사라를 잡고 또한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찾아온 이들이 하나님이고 또 천사였음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제 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또 그가 아브라함이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채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새롭게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18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라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이삭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분명히 사라에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이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라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준비시키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라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장문에서 들었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을 이야기하고 사라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를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신 일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라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 다 밝혀진 것이 두려웠고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순간 또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라가 이때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히브리소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소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밑부신 줄 알았습니다. 세번역 보니까 뒷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신실하게 약속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준비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이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먼저 부어지지 않으면 그 영광을 가로채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부어지지 않는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다면 이 일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먼저 부어지고 나니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장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웃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오늘 18장에 이 역사가 있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먼저 믿음이 부어졌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사라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울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준비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임을 여러분들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사라가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검사항이 내 안에 지금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은 어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수많은 역사를 행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또 어려울 때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시고 또 어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어제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는 주의 역사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준비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훈련 교제에도 나와 있듯이 성도에게는 두 가지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믿음이 성도가 누리는 감사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재정의 묶임을 풀어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떠나가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니 내 안에 감사가 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며 나가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렇게 만난 후에 이제 두 천사는 또 한 가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소동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것은 소동과 고모라의 울부지즘 제약된 일로 인해서 울부지즘이 그 땅에 있기에 그 일을 확인하러 두 천사가 이동하는 것이 18장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천사는 소동과 고모라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멸망함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강구하기를 시작합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그 성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말라다라고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또 아브라함이 또 강구하여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인원수를 줄여가면서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땅의 멸망을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간청하며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까요? 조카 롯이 거주하는 땅이기에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아마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만을 생각했다면 하나님 그 땅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롯만을 살려주세요. 롯과 롯의 가족만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분명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한 제목은 소동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막아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땅이 얼마나 재로 가득한 곳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하게 아브라함 마음 안에 그 땅의 멸망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부어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 아닌가요?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부러운 일이기도 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할 일에 대한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공유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소동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굳이 그 땅의 멸망을 알려주셨을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그 땅을 멸망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마음가원에는 그 땅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 없는 땅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안타까움과 애통한 마음이 동시에 있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함과 눈물로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의 멸망과 안타까움 위에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비밀이 공유되는 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일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품는 영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합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이름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땅과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통함과 눈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불현듯 생각나게 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그분을 위한 기도하는 날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가 이 사람 위해 기도하지 않겠니? 지금 이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무나 애통함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가 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시고 애통해하게 하시는 것 눈물로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 오기 전에 이 교회를 처음 방문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연치 않게 주중 저녁에 왔는데 젊은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중보 기도회의 끝자락에 잠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잠깐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청년들이 기도하는 제목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그 평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성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구나 이것이 너무나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갈래교회 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건사님이 너무나 몸이 아프신 건사님이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시고 또 두 다리의 통증이 너무나 심하신 건사님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는 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게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아서 내 몸 아픈 거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건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건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너무나 간절히 그 마음이 느껴지고 이런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눈물을 품은 자로 애통함을 품은 자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그런 기도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갈 때 믿음이 준비되는 사람 되기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일이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취하라 믿음을 얻으라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의 역사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믿음이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릇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산송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해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일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믿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먼저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강구하고 하나님께 아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막연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함을 기다리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기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의 묶임을 풀어지고 내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기에 그것이 감사의 제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해서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붙잡혀지기에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여 통도로 쓰인 바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그런 역사가 그런 영적인 준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역사하소서 우리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보람에게 숨기겠느냐 32절 말씀에 아보람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야마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되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품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행함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충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사 이 땅의 무너져감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주의 이름 한 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품고 깨닫고 공유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깨어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함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것에 우리의 시선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곳에 향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보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자로 하나님의 애통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중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행하실 것에 믿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